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좀 재미있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한 사람이 그 이런 반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작을 한 건지 아니면 먼저 글 쓴 사람 한번 연마가 봐라 이러고 누군가가 미러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댓글 반응이 재미있어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즉 본문보다는 댓글이 몸통인 그런 사연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부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제목 남편이 너무 못생겼어요 아이고 저런 불쌍해라 어쩌면 좋아 토닥토닥 마누라가 너무 못생겼습니다 야 이 그지같은 놈아 니가 사람새끼냐 느낌 있다고죠 원제 못생긴 남편과 결혼 5개월 결혼한게 너무 후회됩니다 만난지 별로 안되서 결혼했어요 혼전임신 아닙니다 연애 9개월만에 결혼한건데 아니 그때는 왜 이렇게 이 사람과 그른이 하고 싶었던건지 근데 사실 당시 서로가 그랬어요 단 하루라도 못보면 미쳐버리겠고 안달나고 그만큼 좋았는데 결혼을 한 지금은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을까요 사실 제가 이 사람과의 결혼이 후회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못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사람 얼굴 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안되는건데 그런데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 못생겼어요 이마는 완전 황비용이고 머리숱도 없고 피부도 여드름 짜고 그지같고 치아도 삐뚤빼뚤 못났고 코도 완전 무슨 활라봉이에요 이마는 예전엔 그렇게 잘생겨 보이는 얼굴이 지금은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 이 사람은 아니 왜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고 막 사는걸까 등등등 이런 생각만 듭니다 점점 더 못생겨보여요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때 진짜 못생겼는데 자꾸 이 남자가 어때 나 정도면 괜찮은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막 이상한 근자감을 계속 내비치는데요 그래도 이런 소리 해도 예전에는 저도 웃어넘겼는데 지금은 안됩니다 그 말이 너무너무 싫어요 미쳐버리겠어 정말 너무 듣기 싫고 진짜에요 객관적으로 봤을때 완전 못생겼는데 이거 제 친구들도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저런 말을 하니까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제는 말썩기도 싫고 또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이 오빠가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오빠 직장 남녀 비율이 그런건지 예를 들면 이거에요 오빠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거기 있는 여자 아줌마 선생님들이 자기 잘생겼다고 맨날 그런 소리를 한대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맨날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잘생겼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러고 사실 그래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쁜 법이죠 그리고 친구들도 다 끼리끼리라고 하나같이 못생겼어요 진짜 그런거 아니라고 잘생긴거 아니라고 너 못생겼다고 솔직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래 얼굴은 그렇다 쳐도 그 근자감 부리는거 이거 정말 미치겠는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 멈추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남념이 못생겨서 결혼이 후회되는 분 있습니까 제 스스로 봐도 제가 이상한거 같아가지고 여쭤보는거에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다고 하시면 어떻게든 스스로 고쳐볼게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나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남편이 못생긴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나한테 헌신하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죠 그리고 결혼한 뒤에도 여전히 못생겼지만 그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살 수 있는데 이게 가끔 거울 보면서 눈썹에 막 힘을 팍 주고 스스로 이런 표정을 지은 뒤에 야 나 너무 잘생긴거 같아 이렇게 말할 땐 진짜 쭉박 날려버리고 싶거든 아우씨 머리도 다 벗겨진게 그지같아 2번 나 옛날 이집대 초반때 엄마 사위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해? 돈 학력 외모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 고민 하나도 안하고 외모를 고르셨어요 단 돈과 학력이 무지막치하게 바닥은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요 결혼 후 인생이라는게 참 길다고 하시더라고 그 긴 50년 이상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외모는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싸움이야 얼굴만 봐도 바로 풀리기도 하고 큰 싸움도 그 잘생긴 외모로 계속 용서를 구하면 스르륵 마음이 풀린다고 해요 이벤트를 해도 감동이 훨씬 더 크고 어딜 가도 사람들이 좋은 소리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내 기분도 좋아지고 특히 이세 문제가 정말 크다고 해요 아이가 이쁘고 잘생기면 그 또한 행복감이 크다고 합니다 남편 오지게 못생겼는데 아이가 똑같이 닮아가지고 못생기면 남편이 미우니까 애도 밉다 이런 말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아무리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랬더니 야 니 남편이 강동원인데 백수라 치면 어때 내가 아는 어른 말이다 그냥 니가 알아서 돈 벌어와가지고 다 먹여 살릴 거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 흠 솔직히 강동원 개인 취향은 아니지만 엄마 말이 대충 뭔 소리인지 단박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여튼 그래서 잘생기고 키 큰 우리 신랑과 결혼했는데 운 좋게 시댁도 좀 잘 살아가지고 더 좋더라고 엄마 말 맞다나 어딜 가도 신랑 훤칠하게 잘생겼다는 칭찬 들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다 늘 좋아하시고 진짜 싸움을 해도 금방 풀려요 잘 풀려 게다가 우리 딸도 지 아빠 닮아가지고 너무 이쁘지 역시 엄마 말은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3번 이 글의 찐 제목은 콩깍지가 5개월 만에 벗겨졌어요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어우 불쌍하다 어쩜 좋아 4번 도대체 남편이 얼마나 못생겼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토닥토닥토닥 힘내요 근데 이제 왔으면 어쩌겠어요? 뭐 이혼하든가 5번 이거 남녀 바꿔가지고 올라왔으면 욕 오지게 처먹었을 텐데 여자 편 드는 게 압도적인 걸 보니까 역시 명불허전이구만 이러니까 여초가 욕을 처먹는 거야 이 거지 같은 거더라 6번 음? 쓰니 네가 존못이라서 똑같은 존못 만난 거 아닌가? 추가 맨날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판에 글을 쓴 건데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주셔서 당황스럽네요 어제 저희 신랑이 샤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속이 썩어가지고 글 써본 거였어요 댓글 보니까 뭐 네 얼굴도 못생겼으니까 못생긴 남편을 만난 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저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제 외모 솔직히 이쁜 편에 속해요 친구들한테 처음 남편 소개해줬을 때 친구들이 야 너 머리에 총 맞았냐? 이런 소리 할 정도였으니까요 소개팅을 나가도 무조건 애프터가 들어왔었고 연애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 얼굴은 잘 안 보고 내면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왜 내면만 봤을까? 엄청 후회가 된다 이거죠 진심 그래요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면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저희 신랑이 너무 못생겨서 저 스킨십도 잘 못해요 하아 저도 진짜 이렇게 생각한 제가 미친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 안 했거든요 제가 1년 뒤에 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정말 헤어지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이유가 못생겨서 헤어지는 거라고 하면 이건 사람 욕보이는 행동이고 그냥 예전 연애 때처럼 콩깍지 씌워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또 지만 이쁘지? 단언하는데 저 남자가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이 쓴이도 분명히 빠운 면상인게 분명해 거기에 내 랄브 싹 다 간다 2번 저 외모는 솔직히 예쁜 편에 속합니다 자신이 없나보네 3번 이거 그냥 딱 반대로 못생긴 신부 5개월차 결혼 후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 지어가지고 남자를 여자로만 바꾸면 쿵쾅이들 몰려와가지고 여염한다고 염병 떨거요 두고 봐 이래가지고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누군가가 이걸 미러링을 했더라고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원제 못생긴 마누라 결혼 5개월 결혼 후에 됩니다 맞는지 별로 안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혼자 임신 아니에요 9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미친놈처럼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말이죠 당시 서로가 그랬어요 단 하루라도 얼굴을 못보면 안달나고 미치겠고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 걸까 이거지요 사실 제가 결혼이 후회되는 이유 별거 아닙니다 마누라가 너무 못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사람 얼굴 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 그지같아 눈도 작고 콧대도 없고 여드름 자국 치아도 못생겼고 게다가 화장도 아예 안하고 다녀요 그렇게 이뻐 보였던 얼굴이 지금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아니 왜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는 걸까 막 이런 미친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못생겨 보인다 이겁니다 아니 그냥 세상 누가 봐도 못생겼는데 여자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오빠 나 정도면 솔직히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자감 터지는 소리를 되게 자주 하는데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 뭐 그렇지 이러고 웃어 넘겼는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이 말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요 듣기 싫은데 그런데도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말도 섞기 싫고 또 가끔씩 야 너 엄마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면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막 울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얘가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여자 직장 비율을 보면 이게 남초 직장이야 그래서 주변 상사나 동료들이 자기한테 막 귀엽다고 막 이쁘다고 맨날 그런 소리를 한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한대요 그리고 장모님도 그렇습니다 맨날 아이고 우리 딸 이쁘다 이러고 근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다 이쁜 거죠 아 참 친구도 끼리끼리라고 이거 뭐 하나같이 다 못생겼어요 이쁜 거 아니다 너 못생겼다 라고 솔직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자기 스스로 저 근자감 부리는 거 있죠 이거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마누라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저처럼 결혼이 후회되는 분 있습니까 소식 살고 어? 저도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내에서 남편으로만 글이 바뀐 건데 댓글이 180도 달라집니다 댓글 1번 근데 아내분이 얼굴이 이뻤으면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애초에 안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아내분이랑 너랑 되게 많이 닮았을 것 같아 2번 후회할 필요가 있나요? 네가 그저 그런 놈이고 어디 가서 외모 지적하면 안 될 놈이 비슷한 외모끼리 만난 건데 뭐 왜 후회를 해요?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 얼굴이라도 써봐 어? 자기 마누라 못생겼다고 그런 이해가 하던가 지 얘기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외모 수준이 끼리끼리 만난 거 같아 네가 더 못생겼지? 3번 장난하냐? 얼굴이 이뻤으면 아내가 너 같은 걸 만났겠냐고 넌 더 못생겼잖아 이 그지 같은 놈아 그걸 좀 보라고 4번 야 네가 인간이냐? 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 아내 진짜 불쌍하다 5번 그럼 너는 뭐 개 존자리냐? 이거랑 똑같은 소리 네 마누라가 썼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거 진짜 인성 그지 같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깔 거면 네 사진부터 올려봐 이 새끼야 이 양아치야 6번 이거 진심으로 쓴 글이라면 정말 노답입니다 연애 초반 아내분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는지 또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과 좋았던 기억들 생각하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소중함을 잃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너 벌받아요 댓글 1번 1번이 아니네요 7번 크크크 이거 몇 달 전에 올라왔던 거래서 그냥 딱 성별만 바꾼 건데 다들 잘 속는구만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반응이 180도로 다르냐 야 참 놀랍다 놀라워 8번 이거 원모는 남편이 너무 못생겼어요 이거 아니었나 그냥 성별만 바꿔가지고 올린 건데 댓글창 난리가 나버렸구만 끌 끌 끌 끌 야 진짜 니들 같은 여자인데도 현타 온다 왜 이러냐 진짜 9번 헐 그냥 남녀만 살짝 바꿔서 올렸는데 발음 온도 차이 좀 보소 끌 끌 끌 끌 끌 뭐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남자 여자 반응을 보기 위해서 주작을 한 건지 아니면 첫 글 같은 경우에는 지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누군가가 미러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남녀 갈라치기를 했다느니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걱정되네 또 그분 오실까봐 감사합니다